안녕하세요 카이점 원장입니다 제가 운영하는 단톡방에서 한가지 이슈가 있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단 어떤 이슈냐면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에 들어와서 스타일리스트로 들어왔을 때 여기에 시술 정보 사진이 반영되게끔 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보면 이렇게 시술 정보 사진을 저희 매장에서 올려놓은 걸 볼 수 있는데 스타일리스트 들어가서 이렇게 보면 예를 들어서 유나경 선생님이 보면 이렇게 인기 스타일이라고 해서 시술 정보 사진들이 여기 반영이 되죠 근데 이제 특정한 매장에 들어가면 이게 안 뜬다는 거예요 이 시술 정보가 안 뜬다는 건데 그걸 어떻게 세팅하는지 일단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스마트 플레이스 들어가 주시고요 들어가신 다음에 여기 카이점이오 석유점을 클릭하면 되는데 이때 이제 주의하실 건 뭐냐면 핸드폰으로 접속하시면 좀 보기 어려워요 그래서 PC로 접속하는 걸 권장을 해드리고 PC로 봐야지만 이제 예약 파트너 센터까지 깔끔하게 볼 수 있기 때문에 PC로 보는 게 좋습니다 자 예약창 들어가서 예약이 들어가면 여기 예약에서 예약 들어가면 여기 예약 상품이라고 있거든요 얘를 클릭하면 이렇게 이름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서 유나경 수석 디자이너 라고 돼 있는데 수정 눌러서 보면은 이렇게 유나경 하고 한 칸 띄고 수석 디자이너 라고 된 걸 볼 수 있죠 그럼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서 사진을 노출시키고 싶으면 저희가 일반적으로 여기 업체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 시술 정보 여기다가 사진 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사진이 노출되려면 조건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있는 스타일리스트를 추가해 주세요 라고 했던 이 이름과 여기 예약에 들어와서 여기 예약 누르고 예약 상품에 있는 예약자 이름이 똑같이 완벽하게 토치 하나도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업체 정보 들어가서 시술 정보 들어가서 아까 유나경 선생님 수석 눌러보면 여기서 보면은 유나경 이라고만 돼 있죠 그리고 수석 디자이너 그럼 아까처럼 유나경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세팅하고 싶으면 여기서 일단 유나경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클릭해서 이름을 정해 주시고요 만약에 이거를 이렇게 설정 안 할 거면 기타로 두시고 직급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이제 여기에서 수석 디자이너 설정을 하고 하셔도 되거든요 저는 이 이름 타이틀에 맞추는 걸 좀 더 추천드려요 그럼 여기서 유나경 수석 디자이너에서 수정 누르셔서 이름 먼저 세팅 하신 다음에 다시 예약 들어가서 예약 들어가서 예약 상품 들어가서 수정 하기를 이렇게 눌러보면 유나경 수석 디자이너 이렇게 한 칸에 띄고 이게 아까 설정했던 이름 이게 아까 설정했던 직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수석을 이렇게 띄지는 않아요 여기 나오는 대표원장 수석 디자이너 수석 실장 뭐 이런 건 다 붙여서 쓰더라고요 이렇게 세팅을 해서 하시면 여기 들어와서 이제 스마트 플레이스에 스타일리스트로 들어가면 시술 정보가 뜨게 됩니다 이건 이제 엔페이 하는 것도 중요한데 여기에서 보면은 아까 시술 정보에 사진 올릴 때도 수정 눌러보면 맨 마지막에 디자이너 이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름을 설정해야 나중에 저희가 인기 스타일에도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잘 설정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